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랍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또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서 국제기구 유엔이 제정 선포한 날이에요. 경지가 개발되면서 우리의 삶은 많이 편리해지고 있는 반면에 환경은 많이 아파하고 있죠. 특히 물이 오염되면서 소중한 생태계도 많이 파괴되고 있답니다. 특히 바다의 오염이 심해지면서 우리가 마실 물도 점차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신나는 동아여행에서 물방울의 여행을 따라가 볼까요? 떼굴떼굴 물방울의 여행 안녕? 난 물방울이야. 어디가 아픈 것 같다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나는 깊은 산 샘물에서 살았어. 맑고 깨끗한 샘물에서 말이야. 그런데 여기저기 여행하는 동안 이 모양이 되었지 뭐야.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내 얘기를 들어볼래? 사람들은 날마다 물을 마셔. 물은 사람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만약 사람 몸 속에 물이 모자라면 사람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나무와 풀, 동물도 물 없이는 살 수 없지. 그뿐만이 아니야. 사람들은 물로 씻고, 청소도 하고, 농사도 짓고. 어때? 내가 큰일을 하고 있지? 온 세상 곳곳에서 물이 이렇게나 많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은 많지가 않아. 지구의 4분의 3이 물로 덮여 있어도 대부분이 바닷물이거든. 바닷물은 짜서 마실 수가 없어. 지구 전체의 물이 100컵이라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은 겨우 한 컵밖에 안 된다고. 얘들아, 물만큼 흔한 게 없다고 생각했다면 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게다가 물은 없어지거나 늘어나지도 않고 새로 생기지도 않아. 어쩜 너희가 지금 마시는 물은 먼 옛날에 공룡이 마시던 물일지도 몰라.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궁금하지? 물은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돌고 돈다는 말씀이라고. 물은 햇볕을 받으면 하늘로 붕붕 떠올라. 아주 작아져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린 그걸 수증기라고 불러. 수증기는 하늘 높은 곳에서 아주 작은 물 알갱이로 바뀌고 물 알갱이들이 모여서 구름을 만들지. 또 구름 속에 물 알갱이들이 터질 듯이 많아지면 비나 눈이 되어 다시 땅으로 떨어져. 물방울이 돼서 말이야. 이제 공룡이 마시던 물을 너희들이 다시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렇게 아주 오랜 옛날부터 물은 돌고 또 돌고 있단다. 그래서 나도 돌고 도는 멋진 여행을 하기로 했던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난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 그냥 마냥 신났지. 맑은 샘물에서 떼굴떼굴 굴러서 시냇물로 퐁당 또 강으로 퐁당 그런데 집집마다 쏟아버리는 합성 세제와 만난 거야. 샴푸랑 린스에다 설거지할 때 쓰는 세제까지. 난 숨쉬기도 너무 힘들었어. 간신히 꾹 참고 흘러가는데 이건 또 뭐야. 소와 돼지의 똥 오줌이 둥둥 떠다니는 거야. 난 구역질도 나고 몸도 욱신거렸지. 목장과 가축을 위해서 내다버리는 똥 오줌 때문에 빨리 도망치고 싶었어. 난 기운이 점점 없어졌어. 누나 핏뿌옇게 보일 정도로 말이지. 깜깜한 밤이 되자 나와 친구들은 이제 좀 쉴 수 있으려나 마음을 놓았어. 세상에 그런데 큰 공장에서 시커멓고 더러운 물이 콸콸 흘러나오지 뭐야. 우린 너무 무서워서 몸을 부르르 떨었지. 공장에서 버리는 물엔 몸을 아프게 하는 나쁜 것들이 잔뜩 들어있거든. 난 젖먹던 힘을 다 내서 물결을 따라 흘러갔어. 바다로 나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드디어 넓고 푸른 바다로 나았지. 하, 바닷바람을 쐬니까 기분이 한결 상쾌해졌어. 하지만 더러운 물과 쓰레기들이 바다에까지 흘러들어서 너무너무 슬펐지. 그때 갑자기 친구들이 소리쳤어. 조심해, 저기 배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기름이 바다를 덮으면 우리 끝장이야. 주위를 둘러보니 갈매귀와 물고기들도 기름을 뒤집어쓰고 슬펴 울고 있었어.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데 마침 햇볕 직전쩍 내리쬐지. 눈 깜짝할 사이에 난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둔실 떠올랐어.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니 모두가 난리였지. 더러운 물을 마신 사람들이 무서운 병에 걸려 아파하고 더러운 물에서 자란 물고기들도 모두 병들었어. 등이 굽기도 하고 때죽음하기도 하고 나무와 풀들도 죽어갔지. 얼마를 하늘에서 떠다녔을까?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는가 싶더니 나는 비가 되어 땅으로 뚝 떨어졌어. 나는 어느 집 앞마당 웅덩이가 되었지. 그런데 이 집 식구들은 나와 내 친구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 샴푸 대신 비누로 머리를 감고 쌀뜨물로 설거지를 하더라고. 하... 나도 다시 깨끗한 물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물은 지금 많이 아파하고 있답니다. 물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샴푸 대신 비누로 머리를 감아보세요. 빨래를 헹굴 때도 섬유 린스 대신에 식초 몇 방울을 넣어보고요. 옷도 부드러워지고 물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답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기름기 묻은 그릇은 휴지나 헝겊으로 먼저 닦아낸 다음에 설거지하면 어떨까요? 그럼 물방울이 기름에 절지 않아 아프지 않겠죠? 쌀을 씻고 난 부연 쌀뜨물이나 또 채소를 데치고 난 물로 그릇을 씻어보면 어떨까요? 주방 세제를 쓰지 않고도 그릇이 깨끗해질 수 있답니다. 그럼 물을 아끼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양치질 할 때는 수돗물을 잠깐 잠그면 어떨까요? 컵에 물을 받아서 치카치카양 양치질 하는 거죠. 세수할 때는 쓸 만큼만 물을 받아서 어프어프 세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수하는 동안 칼칼 버려지는 물은 없겠죠? 화장실 변기에 물통에 벽돌이나 물을 담은 페트병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변기를 한 번 쓸 때마다 벽돌이나 페트병만큼 알뜰살뜰 물을 아낄 수 있답니다. 목욕하고 난 물이나 빗물을 모아서 마당을 청소할 때 사용해 보세요. 물도 아끼고 마당도 반질반질 깨끗해질 거랍니다. 소중한 우리 지구를 위해 다 같이 조금씩 노력해 보기로 해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